근육통과 팔다리 절임, 승모근과 뒷목 결림 등 케어와 혈행 개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도라 SOS 마사지 젤입니다.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오랜 긴장으로 뭉치는 근육으로 인한 결림에 순환젤로 시원하게 케어할 수 있어요. 하루 8시간 이상 책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승모근과 뒷목 등까지 통증이 생겨서 스트레칭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때 SOS 마사지 젤을 발라줍니다. 파스 계열의 냉온감이 아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쿨링으로 언제든 롤링하며 근육을 풀어주기 좋아요. 이사도라 순환젤은 근세포 이완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해 근육통과 순환 케어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혈행 개선, 염증 유발물질 감소 등 임상실험을 완료한 제품으로 불편한 곳에 꾸준히 발라주세요. 흡수 후 끈적임이 없는 워터 제형으로 발바닥 등에 사용할 때도 산뜻하고 옷 입기 전에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롤러볼 타입이라 손에 묻지 않고 부드러운 잔향이 남아서 운동 중이나 외부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운동 후에도 완전한 스트레칭이 되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쉽게 생겨서 순환이 필요한 곳에 바르고 흡수시킨 후 바디케어 제품을 발라줍니다. 온몸이 아플 때도 어느 한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면 근육통 회복이 빨라지니까 가장 불편한 곳부터 발라 케어해주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발라주면 아침이 조금 편안해지고 많이 걸은 날은 발바닥에 바르면 쥐가 나는 것도 줄어들어요. 골프, 테니스, 엘보에도 꾸준히 사용해주면 통증 완화와 활동 개선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나가 개발한 특허 성분을 함유해 강력한 항산화, 혈행 개선 등에 도움을 주고 바로나가 직접 재배하는 원료로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잘못된 자세로 생긴 목주름 고민을 위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바로나 모래클레 냉미인 마사지 젤이에요. SOS 마사지 젤처럼 워터 제형으로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전체의 주름과 탄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콜라겐 함유 제품입니다. 깨끗한 얼굴에 사용해주고 토너와 토너 패드 단계에 완전히 흡수 후 세럼 단계에 마사지하듯 롤링 해주세요. 보습과 진정, 항산화 등 피부의 기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로나 특허 성분 등을 함유해 주름 완화와 탄력 케어, 슬로우 에이징 케어를 위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바로나는 원료를 직접 재배하고 배합 추출 등 자체 개발에 믿고 사용할 수 있고 고민 케어를 위해 핵심 성분을 담아 꾸준히 케어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